네, 시장 이슈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봅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장기 포트 종목들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먼저 점검을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그동안 변동성이 좀 많았죠. 종목들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종목들 수익률 화면 보시는 대로 나와 있고 제가 거의 매주 보여드리기 때문에 특히 특이한 상 없고요. 하나 딱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팝인데요. 두 번의 큰 물량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2.22%인데 손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 말씀 좀 드린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SK바이오팝은 작년 실적은 일단 꺾고 가는 실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실적 터널하느라 예상되니까 조금 길게 포지션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대량의 거래량 소화 과정이 현재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횡부 후에 상승이 예상되니까 조금 더 포지션 취하시고 제가 저점에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면 꼭 이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에서 단가 떨어뜨리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깊은 손실을 안겨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장기 포트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SK바이오팝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슈를 짚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뭐 이슈가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념물 금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장도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앞서서 저희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적인 출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금리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었잖아요. 단계적으로 빨리 오른 것이 부담이었던 거지.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불안불안해하고 있다란 말이죠. 오늘은 또 어떻게 안심을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를 제가 말로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이슈 하나에 좌지우지 않은 이슈, 너무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 초반에 미국 신념물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얘기가 나오니까 증시 상황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휘청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기사나 전문가들마다 각자 지금 현재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 수준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 겁을 주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신념물 국채금이 자트고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세인트로이스 여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따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지난번 언급드렸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수준이 금리 수준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국채 수준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서 현재 지금 국채 수익률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차트 왼쪽만 살짝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른 부분 보시면은 이게 작년 3월달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금리 수준인데 만일 지금 수준 보시면 아직까지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수준은 금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전에 이제 현재 지금 수준의 국채 금리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지난 3월달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그럼 그때는 경제 위기였겠습니까라는 걸 좀 반문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문제는 국채 상승률 속도라는 부분인데 저도 그 이야기는 공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 3월달 이제 팬데믹 상태가 벌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비교를 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였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언론들 각계 전문가들 나와서 2008년도 금융위기랑 어마어마하게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에 각각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 그리고 반응속도 원자리에 올라오는 반응속도 수준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보시면 본 자료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 자료 2008년도 11월 3일 날 국채 수익률은 3.84%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파란색 쭉 수익률이 급감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융위기가 극으로 가서 국채 수익률이 가장 낮은 시점이 2008년도 12월 18일 약 2.08%인데요. 바로 전 수준에서 1.76%가 급감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박 수준이 45%가 날아갔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던 국채 수익률이 원 수준이 3.84% 수준까지 올라온 거는 2009년 6월 5일입니다. 오른쪽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점을 찍은 이후에 정확하게 6개월이 좀 안 걸렸습니다. 6개월이 좀 안 걸린 시점에서 올라왔고요. 최저점이 2008년도 12월 18일이었고 그리고 원자리 복귀가 2009년 6월 5일이니까 6개월이 안 걸렸지만 저희가 계산하기 쉽게 6개월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근에 국채 수익률을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작년에 3월달 팬데믹 전에 높은 수준 국채 수익률을 기록한 날은 2020년 2월 5일 날 약 1.6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2020년도 8월 4일에 0.52%입니다. 바로 전 수준에서 1.1%가 급감했고요. 거의 반토박 수준이 68%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최근 자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1.54%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바뀌었겠죠. 그 이후에는 최근에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조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눈에 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그전까지 못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크게 밀렸다가 다시 원자리까지 올라오는데 6개월이 좀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하고 1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원자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 그 얘기는 지금 국채 승급률 상승 속도, 반등 속도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느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보다 좀 더 수익률이 많이 내려갔지만 모든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냥 기간을 받다 하더라도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 이상도 이하도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팬데믹과 비교된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백하게 지금이 그때보다 반등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겁을 들이는 그런 언론들 자체가 사실은 이걸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단 보통 속도라는 게 상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하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미국에서 정통으로 얻어맞은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의 금리 상승 속도는 과거를 잊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께 과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괜히 투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거저거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불안하게 그렇게 만드는 핑계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체 금리 상승의 단기적인 상승은 분명 부담스럽기는 하나 그 속도가 우리가 계속 회자되는 비교되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비교했을 때는 또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또 빠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에 불안감을 또 주었던 것이 중국에서도 유동성 축소에 대한 지금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부양책으로 돈을 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축소라든지 금리 상승 이에 대한 지금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흔들렸던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의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게 분명히 중국 유동성 얘기를 제가 증시를 안 해서 했는데 언젠지 몰라서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한 2년 전쯤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상시에 대세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면서 그때도 막 3천 포인트를 한 2년 전쯤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면서 중간에 조정 시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과 오버랩이 정확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4년도 중국발 쇼크가 있었던 시기인데 혹시 그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중국의 총리는 원자바오 총리였죠. 그리고 국가주석은 후진타오 주석이었는데 원자바오 총리는 지금의 리커창 총리의 선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중국의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딱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정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중국에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증시에 살짝 영향을 줬었죠. 당시에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2004년도 차트인데요. 당시 차이나 쇼크 때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2004년도 4월 7일 고점 1783.01을 찍고요. 1년 넘게 지수 급락합니다. 결국은 998.23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나는데요. 1년 만에 이 정도로 시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2000년도 닷컴법을 붕괴되고 2001년도에 9.11 타러 터지고 2002년도에 1학기전 터지고 이렇게 엄청난 악재들이 매년 매년 터지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고요. 당시에 미국은 초저금리였던 1% 수준까지 낮추고 2004년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1%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초저금리 시기죠. 그런데 그때 미국이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보다 느렸습니다. 중국은 그때 당시 계속 분기마다 GDP 성장률 역사를 바꿔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그 시기 이후에 경제에 대한 열기가 엄청났었는데 중국이 2004년도 제 기억으로 4월쯤에 원자바우 총리가 경기 과열 얘기를 하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한 달 만에 20%가 밀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고정 대입에서 10% 정도밖에 밀리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그때가 경기가 훨씬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올해랑 비교를 해보면 2월 달에 중국의 긴축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런데 홍콩 인지세 얘기도 나왔었고 홍콩의 재정 긴축 가능성 얘기도 나왔었고 미국은 아직 회복이 좀 더딘 상황으로 보시는 게 사실 그때랑 지금 정말 비슷하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 당시에 시장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었고 글로벌 경기 회복하고 있었고 저금리와 함께 막대한 자금이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브릭스라고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날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증시가 폭등을 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참고로 이번에는 그때보다 돈을 더 풀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 증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네모박스칸 쳐드린 시점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 시점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모칸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중국이 급락했던 그 시점인데 차이날 쇼크 때 한 달간은 정말 세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약세장이 좀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시장에 뿌려져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량이 약 한 3년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4년도 그때 당시에도 카드론 받고 미수배팅하고 했었던 개인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신용이나 미수했었던 분들은 2004년도 차이날 쇼크 때 정말 증시를 다 떠났습니다. 모두 다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모든 게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마디로 살아남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버텨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올 상반기만 잘 버티시면 올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현재는 개인들이 이수급을 자주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다음 바통을 이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쇼시 못되기 때문에 매수를 못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사 나왔죠. 외국인들이 주식은 매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역대적 최고의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채권 시장에 잠깐 돈을 놔두는 거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돈 주식 시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예상지수 3580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보다 저는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3월 달 급락할 때 나와서 코덱스 레버리지 소개해드리면서 3000포인트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이 3000포인트가 지지대로 작용할 날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제 분석에 자신이 있느냐를 바로 제가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현재자로 매수 가능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이번 랠리 기간 동안 삼성전자 매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하에서 매도할 생각이 1도 없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투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들 꼭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중간중간에 만일 돌발학자가 나오고 상황이 바뀌면 제가 꼭 진실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 홀딩스 김서영 대표와 함께 그래도 시장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내용과 전략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